안녕하세요. 김동률의 네사람 하겠습니다. 신조곡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, 전 반주주 2주 연습하고 있습니다. 위너의 밀리언스, 그 다음에 한개도 있습니다. MC3S 2주의, 돈의 끝에 출전곡이더라고요. 마이매이, 2주 연습하고 가보겠습니다. 김동률의 네사람. 너무 신나, 나 서었나요? 어떻게? 너였을까? 나였을까? 아무나 한자 실력인건가? 그렇다, 너는 수없던 그때 놀려놓고 자전같이 지진을 가 흘러내려는 우리 취미 모두들 다 나물로 나타나 멀었을까 멀었을까 작은 세상이 느린 것만 문득 넓게 닫고서 놀라시니 나의 삶과 품생 잡게 하고 싶다는 생각 지친 맘에 숨이 터먹혀올 때 다 살아있는 내 옆에 인사를 나 아직 안하여 모두들 알고 있었어 그 당시 웃고 바라며 참고한 사랑 눈물이 만난다 널 아는 이 없이 잔잔하다 안그러져나 늘어났던 것들 마냥 좋아하지 문득한 속에 너의 빛된 모습만 나의 사랑을 밤새 지켜주고 싶다는 느낌 같은 것이 없어도 맑아져 이 사랑으로 가는 것 같음 나 슬픈 깨발들고 너도 착해지게 만드는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굳게 해주고 싶은 내 사랑 나의 사랑 이 모습은 나의 눈 없이 흘러 슬픈 깨발들고 슬픈 깨발들고 눈발빛고 너를 찾는 것보다 나쁘다 기질이 지나는데 나의 자체로 나의 자체로 나의 사랑은 내 옆에 있다는 나는 누가 생각나지 않아도 이미 모든 은혜가 같아서 그댄 맘도 별로 되는 데서 널나 사랑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왜 놀라줄 테니 나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날 너덜덜덜덜덜덜덜덜덜 너덜덜덜 너덜덜덜 너덜덜덜덜덜덜 김동윤의 내 사랑 점수는요 점수는요 90 제발 8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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